대전 전투 대전 전투 미 34연대가 갑천에 배치되면서부터 7월 20일 철수할 때까지 미 24사단이 북한군 3사단과 4사단, 105전차사단의 남진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갑천 방어선과 대전 시가지에서 전개한 전투입니다. 대전 전투에서 미 24사단은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요구한 7월 20일까지 대전을 방어했으나 철수 시기가 늦어지면서 대전 후방이 차단되어 철수 과정에서 많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사단장이 실종되는 미국 전쟁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점령은 북한 수상 김일성이 하달한 제3단계 작전 지침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대전은 당시 인구 13만 명으로 남한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였고 경부선 철도의 주요 역으로 호남선 철도가 시작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 요충이었습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미군과 국군이 대전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전 공격 작전을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7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북한군 1군단은 3사단을 대전 북서쪽에서 4사단을 대전 남서쪽에서 공격하게 하되 4사단 예아 1개 연대는 하루 전에 보문산 남쪽의 산길로 우에 침투시켜 대전에서 금산과 옥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 24사단의 퇴로를 막고 대전에서 포위 섬멸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군의 최초 계획은 2사단이 옥천 방향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으나 2사단이 청준함 쪽에서 국군 수도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전진이 늦어지자 4사단으로 하여금 두 도로를 모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과정을 토대로 작전 계획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사단은 203전 차연대의 지원을 받아 대평리에서 유성을 거쳐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주공격 축선으로 하여 대전의 북서쪽을 공격한다. 2. 4사단은 107전 차연대의 지원 아래 공주에서 유성을 거쳐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논산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주공격 축선으로 하여 대전의 남서쪽을 공격하되 1개 연대는 도로 남쪽의 야지로 침투 기동하여 금산 및 옥천 방향의 도로를 차단한다. 3. 공격부대는 7월 19일 일몰까지 갑천을 연하는 선에서 도하 공격 준비를 완료한다. 4. 공격 개시 시간은 7월 20일 오전 3시로 한다. 공격 시간을 7월 20일 새벽으로 선정한 것은 후방 차단 임무를 맡은 북한군 4사단 예아 1개 연대가 금산과 옥천으로 이어지는 두 도로를 차단하는 것과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천연방벽인 금강 방어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강과 대전 사이에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 없었습니다. 금강 방어선에서 밀려난 미 24사단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이 막대한 데다가 병사들은 전차를 동원한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자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금강 방어선을 구축할 때 대전 방어를 금강 방어전과 연계하여 수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금강 방어선에서 철수할 경우 19연대는 대평리로부터 유성을 거쳐 월평동으로 철수하고 34연대는 논산에서 정림동으로 철수하여 갑천남한의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킨 다음 축차적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철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딘 소장의 계획은 19연대가 금강 남한의 대평리 방어선에서 패배한 후 축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철수하지 못하고 전투 수행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딘 소장은 갑천의 2개 연대를 투입해 방어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34연대만 투입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아닌 남진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미 24사단은 지연전 수행을 위해 7월 16일에 34연대를 경부국도 축선인 월평동에 투입하여 북한군 3사단에 공격을 지연시키는 임무를 부여하고 7월 17일 아침에 19연대를 영동으로 이동시켜 부대 정비를 실시한 후 지연진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7월 17일 오후에는 하루 전날부터 마달령의 진지를 구축한 21연대로 하여금 대전에서 옥천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터널을 폭파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7월 17일 저녁에는 대전의 충남도청에 설치했던 사단지 위소를 영동으로 옮기고 옥천의 21연대 지휘소에 사단 전방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4연대가 대전에서 철수하는 시기는 북한군 전차가 금강을 건너 대전으로 기동하기 직전으로 계획했는데 시점은 7월 19일 야간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 18일 아침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항공기로 대전비행장에 도착하여 34연대 지휘소에서 전황을 보고받은 뒤 딘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1기병사단이 포항에 상륙하고 있다. 1기병사단을 영동에 투입하여 방어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그러므로 1기병사단이 영동에 전개할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따라서 향후 2일간 대전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귀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7월 20일 이전에 대전을 포기해도 좋다. 이 말을 들은 딘 소장은 7월 19일 야간에 철수하려던 계획을 24시간 후인 7월 20일 야간에 철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사단은 7월 20일 일몰 전까지 대전을 방어하여 증원부대에 진출을 엄호한다. 2. 34연대는 대전 지역의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한다. 3. 21연대는 현 진지에서 대전 북동쪽의 방어와 34연대의 철수로를 확보한다. 4. 19연대는 2대대를 34연대에 배속한다. 동대대는 7월 19일 정오까지 대전에 집결한다. 5. 사단수색중대는 34연대에 배속 운용한다. 6. 공병대대 시중대는 34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7. 포병혼성대대는 34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8. 사단장은 34연대와 함께 대전에 남는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부관인 클라크 중위와 4단 작전보좌관인 로우랜드 대위, 군수보좌관 겸 수송장교인 핫필드 대위 등 참모장교 2명과 운전병 2명 그리고 통역관 김길중과 함께 대전 시내에서 전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미 8군사령부 참모장 랜드럼 대령이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전에서 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습니까? 워커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전적으로 딘 장군을 믿는다. 부득이 대전을 포기해야 할 시간이 빨리 온다면 자유재량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했다. 딘은 군인이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치의 땅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워커 중장은 딘 소장을 믿었고 딘 소장은 그러한 사령관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대전 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미 34연대는 7월 16일에 새로 부임한 신임 연대장 뷰챔프 대령의 지휘 아래 7월 17일 아침에 대전비행장의 연대지휘소를 개설하고 오전 중에 예아 대대 병력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때 유성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1대대와 3대대는 중심으로 배치하고 논산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도로에는 3대대 L중대에서 일개 소대를 차출하여 배치하는 등 유성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방어 중점을 두고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에이어스 중령의 일대대는 갑천남한의 월평동 일대에 주 방어진지를 편성했는데 A중대를 138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C중대를 그 남쪽 193고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비중대를 유성으로 전진시켜 운용했습니다. 유성에는 19연대 지중대가 연대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7월 17일에 34연대 비중대가 진지를 인수했습니다. 비중대는 일개 소대를 주진지에서 유성 대전 도로의 북쪽 개활지에 배치하여 우측방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대대지휘소를 갈마동에 개소한 후 대대의 81mm 박격포와 연대에서 지원된 4.2인치 박격포 진지는 지휘소 주변에 배치하였고 3.5인치 로켓포는 도로변에 배치하여 대전차 공격을 준비시켰습니다. 일대대 중심지역인 대전비행장 동쪽에 구릉지대에 배치된 렌트론 소령의 3대대는 I중대를 대전천 동쪽의 오정동 부근에 배치하여 신탄진 방면 도로와 경부선 철도를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방면 도로에 3대대 L중대에서 일개 소대를 차출해 가수원교 일대에 배치했습니다. 34연대장 뷰챔프대령은 논산방향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단장이 배속 전환시킨 사단 수색중대와 19연대 2대대를 7월 19일에 투입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수색중대에서 일개 소대를 차출해 이 축선에 대한 수색정찰 임무를 부여했고 영동에서 출발해 오후에 대전에 도착한 맥그레일 중령의 19연대 2대대를 가수원교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21연대장 스티븐슨 대령은 대전 북동쪽의 방어와 34연대의 철수로 확보라는 두 가지 임무 가운데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진지에서 세천터널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사단장 딘 소장은 북동쪽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마달령 진지를 계속 확보하도록 했고 대전과 마달령 사이의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딘 소장은 당시 마달령에는 증약터널 한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이 조치했다고 후일 수례했습니다. 7월 19일 아침 북한군들이 대전 일원의 전투기를 동원해 공중공격을 가하면서 대전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 34연대는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북한군의 공세를 최대한 저지하고자 했으나 7월 20일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북한군에 의한 후방 차단과 상하 제대 간의 통신 두절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조기에 붕괴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제일 먼저 야크 전투기로 대전 후방의 보급로를 공격했습니다. 7월 19일 오전 7시 20분 야크 전투기 6대가 미 21연대 상공을 지나 옥천 북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철교에 폭탄 4발을 투하했고 그 중 한 발이 명중되어 교량이 파괴되었으나 3전투공병대대 B중대에서 정후 무력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북한 공군 야크 전투기들은 연대지휘소 인근을 폭격하고 7월 5일 오산 중미령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미군 장교 및 부사관 3명이 서명한 천전 전단을 투하했습니다. 또한 4대의 야크 전투기가 대전비행장을 폭격했는데 비행장을 방어하는 미 26대공포병대대 A4대의 대공포가 야크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북한 공군 야크 전투기는 미 공군 전투기들이 출연하자 즉각 퇴각했습니다. 북한 공군 야크 전투기들은 미 공군 전투기에 의해 제압당해 이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들은 대전 서쪽과 남서쪽에서 북한군이 집결한 지역이나 집결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정후 무렵에는 대평리의 금강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수한 후 교량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전차와 포병들을 포착하고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북한군은 7월 19일 오전 미 34연대 일대대 주진지와 대전비행장에 위치한 연대지휘소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한 후 대대 규모의 보병을 투입해 유성에 배치된 전초부대인 비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관 측소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공격하는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즉각 폭격과 항공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비중대에서는 소대장 두 명이 부상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으며 에이어스 중령은 이러한 전투 상황을 연대장 뷰챔프 대령에게 보고하고 비중대에 철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유성이 북한군에 넘어가자 일대대는 갑천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게 되었으며 이날은 더 이상 북한군의 공격이 없는 가운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철수한 비중대장으로부터 전투 상황을 보고받고 이날 야간에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대대병력으로서는 진지를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2시에 7월 19일 야간에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연대장에게 건의했으나 연대장 뷰첨프 대령은 7월 20일까지 현 진지를 고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일대대에 현 진지 고수를 명령한 미 34연대장 뷰첨프 대령은 7월 19일 낮에 대전비행장의 연대지휘소에 북한군의 포화가 집중되고 남서쪽 논산방향 도로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되자 사단장 딘 소장의 승인을 얻어 34연대 지휘소 및 포병 진지를 어두워진 다음에 대전 시내 및 그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연대지휘소는 대전비행장 전방에 배치된 예아 대대와의 연락을 고려하여 유성 대전간 도로와 논산 대전간 도로가 만나는 지점 부근에 있는 충남도청 맞은편의 목조 건물에 개설했고 포병진 지도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서쪽 등 세 방향에 대한 화력 지원이 용이한 문창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날이 어두워지자 대대 수송장교에게 대대 지휘차량과 무전차량 그리고 각 소총 중대에 지프한 대 중화기 중대에 지프 두 대만을 남겨놓고 모든 차량은 대전 시내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 19일 밤에는 별다른 전투가 없었으나 오후 10시 무렵 유성 부근에서 북한군 전차의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정찰조를 보내 북한군 전차 이동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정찰조가 돌아오지 않자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군이 야음을 이용해 대대 방어진지 사이의 간격을 활용해 대전 시내로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시 한 번 대대의 철수를 건의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논산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토론은 7월 19일 오전까지 34연대 L중대의 일개소대가 갑천의 가수원교에 대한 경비를 맡았을 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사단장의 조치에 따라 증원되는 19연대 이대대를 이곳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뷰챔프 대령은 금산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사단 수색중대가 7월 19일 오전 10시에 대전 시내로 집결하자 일개 소대를 차출해 논산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기동정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찰 임무를 부여받은 수색중대 이소대는 오전 10시 30분에 39명의 병력을 차량에 태우고 가수원교를 지나 논산 방면으로 정찰을 실시했는데 서쪽으로 4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 양쪽에 매북하고 있는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갑천 동안으로 철수하여 적정을 연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스미스 대위의 엘중대를 급히 정림동 가수원교로 출동시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우 무렵에는 엘중대가 도로 북쪽의 189구지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갑천을 건너려는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19일 아침에 영동에 있는 사단지휘소로 이동하다가 옥천의 21연대 지휘소에 들렀을 때 34연대의 배치 상황에 대해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발길을 돌려 급히 대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딘 소장이 대전에 도착했을 무렵 논산 방향 189구지의 엘중대가 갑천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딘 소장은 바로 엘중대 방어진지로 달려가 M24 경전차 두 대의 사격을 직접 지휘하면서 엘중대의 분전을 독려했으나 엘중대는 중과부적으로 인해 방어진지 일부를 빼앗겼습니다. 맥크레일 중령이 지휘하는 19연대 2대대가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에 대전역 광장에 도착하자 34연대장 뷰챔프 대령이 맥크레일 중령에게 명령했습니다. 정림동으로 급히 이동하여 논산 대전 간 도로를 방어중인 엘중대의 진지를 회복하라 명령을 받은 맥크레일 중령은 오후 1시에 유등천의 유천교를 건넌 후 F중대를 우측, E중대를 좌측, 지중대를 예비대로 하는 전투대형을 전개하고 갑천 방향으로 공격하여 189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을 제압하고 엘중대 방어진지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 대대는 지휘소를 유천교 동쪽의 유천동에 개설하고 도로의 북쪽 189고지 부근의 능선의 F중대를 도로 남쪽 정림동 부근에 E중대를 배치하고 예비대인 지중대를 E중대 후방에 있는 유등천동 안의 93고지에 집결시키면서 34연대 L중대와 4단수색중대 이소대를 본대로 복귀시켰습니다. 19연대 이대대는 새로이 논산 대전 도로의 방어를 막게 되었지만 F중대와 북쪽의 34연대 일대대 C중대 사이에 1km 이상 되는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7월 19일 야간에 19연대 이대대는 갑천을 사이에 두고 밤새 북한군과 화력전을 반복했습니다. 북한군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4사단 18연대 병력을 대전 후방으로 침투시켜 미 24사단의 철수로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미 34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7월 19일 밤에 북한군 침투부대 일부가 대전 후방 지역에서 활동하는 징후를 포착했으나 이를 무시함으로써 7월 20일 철수 과정에서 병력이 무참하게 도륙당하는 심각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뷰챔프 대령은 7월 19일 자정 무렵에 4단 수색중대 크리스타노프 중위로부터 대전에서 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타노프 중위는 9명의 대원과 함께 차량으로 금산 방향 도로를 정찰하기 위해 남아하다가 대전 남쪽 9.6km 지점인 상소리에서 북한군의 사격을 받아 차량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뷰챔프 대령은 수색중대 3소대를 다시 급파하여 상황을 확인하게 했으나 3소대 역시 7월 20일 오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북한군으로부터 진출을 저지당했습니다. 수색중대 3소대는 야음으로 말미암아 북한군의 규모나 도로의 차단 상태 등은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소수의 북한군이 아군의 심리적 교란을 획책한 것이라 가볍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정수집과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뷰챔프 대령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이보다 앞서 오전 2시에 옥천 방향 도로에서도 지프차 한 대가 북한군 매북병을 만났다는 보고를 했지만 그 후로 도로 통행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던 까닭도 있었습니다. 7월 19일 야간의 상황을 종합해 분석하면 북한군이 사단의 퇴로가 될 대전 옥천간 도로 대전 금상간 도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지물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군 침투부대에 의한 대전 후방 도로 차단 지무가 사단장 딘 소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날이 밝았습니다. 7월 19일 야간에 대전 후방에서 마주친 북한군 매복병들은 보문산 방향으로 우회 기동한 퇴로차단 부대였으며 퇴로차단 임무를 맡은 부대는 북한군 사사단 18연대로 각계 병사가 충분한 실탄과 한두 발의 박격포탄 그리고 3일분의 심량을 휴대하고 산악 소로를 따라 은밀하게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군 3사단과 4사단은 7월 20일 오전 3시에 공격준비 폭격과 함께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19일 야간에 주력부대를 갑천 서쪽에 전개시켰고 이 시각 미군의 퇴로차단을 위해 후방으로 침투한 부대들은 도로차단 목표지점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 34연대 일대대가 방어하는 유성 정면에서는 대전 남쪽 금산방향에서 북한군 출현이 확인되었을 무렵인 7월 20일 오전 3시에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북한군 보병이 야음을 이용해 은밀히 갑천을 건너서 일부는 도로 북쪽으로 우회하고 일부는 A중대 진지로 올라 붙은 다음에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과 동시에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갑천을 건너 도로를 따라 종심 깊이 통과하여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일대대장 A어스 중령은 대대관측소의 정보장교로부터 관측소가 북한군에게 유린되었으며 전방 방어선이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갈마동의 대대지휘소에서 전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때 서측의 C중대 정면에서는 별다른 전투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북한군이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방어 강도 탐색을 위한 부분적인 공격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도로에 배치되어 북한군 전차 공격에 대비하고 있던 A중대 화기소대의 윌리엄 중사를 비롯한 3명의 로켓포반은 진지 후방 도로 북쪽 부근의 고지를 기어오르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뒤이어 A중대 주진지인 138고지 후방에서도 그와 같은 북한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당황하여 진지를 이탈한 후 부근의 대대지휘소로 달려가 북한군이 배후에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에이어스 중령이 상황을 확인하고자 대대지휘소를 나서려는 순간 조명탄이 솟아오르면서 북한군의 포화가 대대지휘소 주변에 장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오전 4시에 북한군 병력이 대대지휘소에 인접한 박격포 진지를 유린하고 지휘소를 향해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대대본부 요원을 지휘하여 북한군과 대항하면서 전방 중대를 호출했으나 통신이 모두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전방 중대 병력들은 진지를 이탈하여 대대본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를 지키던 화기소대 3.5인치 로켓포반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차가 갈마동 앞 도로를 돌파하여 대전비행장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에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연대장에게 대대 진지가 돌파되었고 북한군 전차가 눈앞에서 시가지로 향하고 있다고 급히 보고한 후에 백방으로 부대를 수습하고자 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곳에서 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부대대장 던엠 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나는 우선 적의 예봉을 피하여 부대를 수습한 다음에 차후 방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도로는 이미 적의 전차가 통과하였으므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관은 먼저 대대본부 요원과 연대 박격포중대 및 대대 화기중대원을 인솔하여 남쪽 논산 방향으로 남아한 뒤에 그곳에서 도로를 따라 대전 시내로 철수하라. 나는 작전장교와 함께 나머지 병력을 수습한 후 뒤따르겠다. 던엠 소령은 대대본부 지역에 집결한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전 5시에 대대장이 지시한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대대는 7월 5일 평택 북쪽에서 있었던 패전의 양상을 다시 한 번 반복했습니다. 즉 단 한 번 만에 북한군 공격으로 대대는 붕괴되고 공황상태에 빠져 연대장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못하고 철수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연대에서는 일대대의 행방은 고사하고 철수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 34연대장 뷰첨프 대령은 7월 20일 새벽에 대전 남쪽 금산 방향 도로에 나타난 적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유성 방면 방어진지 붕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으로부터 북한군의 전차가 시내로 돌진 중이라는 보고를 접한 연대장은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선통신으로 다시 대대장을 호출했으나 그때는 이미 유선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통신대 가설반을 급파하여 통신선을 복구하도록 했는데 잠시 뒤에 그 가설반원들이 되돌아와 비행장 부근 도로에 북한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대장 뷰첨프 대령은 직접 지프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비행장 쪽으로 정차를 나갔는데 연대지휘소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유성에서 오는 도로와 논산에서 오는 도로가 만나는 도로 분기점을 지났을 무렵에 유성 방향에서 시내로 돌진하는 북한군 전차와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뷰첨프 대령이 급하게 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북한군 전차에서 기관총이 난사되어 차량이 대파되었으나 다행히 뷰첨프 대령은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모면한 연대장은 도로 분기점으로 달려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3전투공병대대 C중대의 3.5인치 로켓포반을 지휘하여 북한군 전차를 격파하기로 하고 북한군 전차가 분기점 부근의 사정거리 내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켓포를 발사해 북한군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이것이 3.5인치 로켓포가 대전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북한군 전차를 격파한 것으로 그동안 보병 앞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북한군 T-34-85 전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5인치 로켓포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개발이 끝났으나 종전으로 인해 생산되지 않고 있다가 메가더 원수가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7월 3일에 생산을 요청함에 따라 긴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7월 10일 시제품이 만들어져 사격지도 요원과 함께 대전으로 공수되어 응급 조작 훈련을 거친 뒤에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일 1선 전투 중대에 실전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3.5인치 로켓포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위력을 발휘했고 이후 북한군 T-34-85 전차는 3.5인치 로켓포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국군에게는 조금 늦은 8월 초순에 공급되었습니다. 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급히 지휘소로 돌아가서 4단 수색중대의 로켓포 반도 도로 분기점에 투입하여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들도 오전 6시에 수침교를 건너오는 북한군 전차 2대를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뷰챔프 대령은 전방에 일대대와 교신을 다시 시도했으나 여전히 불통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참모가 일대대와 무선교신을 했는데 아직까지 건재하며 진지를 방어중이라고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북한군이 일대대의 지휘차량을 노획하여 그 무선으로 위장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통신교란으로 인해 연대장은 북한군의 전차만 유성방면에서 일대대 진지를 돌파했을 뿐 보병은 아직 갑천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뷰첸프대령은 일대대가 전방 방어진지를 잘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대로 비행장 동쪽 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3대대에 일대대와 19연대 2대대 사이의 간격을 보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3대대장 렌트론 소령은 K중대의 화기중대인 M중대의 일부 병력을 증원시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중대가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행장을 지나던 중 T-34-85 전차 6대를 앞세운 북한군 일개 대대규모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K중대는 부여된 임무를 포기하고 북한군과 교전하면서 원래 진지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20일 오전 4시에 대전비행장을 점령한 후 이동을 정지했는데 이는 대전 후방으로 기동한 북한군 침투부대가 후방 퇴로를 차단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 34연대장 뷰첸프대령은 이러한 북한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때까지도 전방대대가 잘 지탱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사단장에게 3대대가 역습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전방대대가 철수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은 잘못된 정보보고를 토대로 이날 어두워진 후에 대전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딘 소장 역시 북한군의 후방차단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4연대 일대대 병력 일부는 부대대장 던엠 소령이 지휘하여 7월 20일 오전 6시 전후로 논산방향 도로를 방어하고 있는 19연대 2대대 방어진지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 제대가 유등천 서쪽의 논길을 따라 남아하여 19연대 2대대 지휘소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던엠 소령은 19연대 2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으로부터 대전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북한군 전차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던엠 소령은 도로를 따라 대전 시내로 들어가기로 한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도로 남쪽의 보문산 기슭을 타고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오전 11시에 보문산 정상에서 부대대장 던엠 소령과 합류했습니다. 에이어스 중령은 정상에서 사방을 관측하다가 남쪽의 금산방향에서 도로를 따라 북상중인 피하를 알 수 없는 큰 규모의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도로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그곳에서 수습된 150여 명의 대대병력을 부대대장 던엠 소령이 지휘하여 대별리 부근에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던엠 소령은 금산방향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보문산에 남동쪽 기슭을 타고 대별리로 이동하던 중 얼마가지 못하여 수미상에 북한군 유격대와 조우하여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접적 이탈하여 구안리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거기에서도 북한군의 기습사격을 받고 부대대장 던엠 소령이 목에 치명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으며 나머지 병력은 서쪽의 계곡을 따라 유등천변의 무수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작전장교 쿠퍼 소령과 중화기 중대장 스폴딩 대위 그리고 전령 한 명과 무전병 한 명 및 통역 한 명 타임지 필더 기자를 대동하고 시내의 연대본부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대전으로 이어지는 주도로에 미처 올라서기 전인 호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동쪽 고지에 숨어있던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대장 작전장교 중화기 중대장 통역은 근처의 숲속에 종일토록 숨어있다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필더 기자는 몇 개월 뒤에 그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연대와 연락을 취하려던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의 노력과 금산방면에서 북상하는 북한군을 차단하려던 부대대장 던엠 소령의 노력은 함께 좌절되었습니다. 일대대는 7월 20일 와해되어 일몰 무렵 소부대별로 활로를 찾아 분산하여 도주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대전에 위치한 연대지휘소 에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논산대전간 도로에서는 7월 19일 오후에 투입된 19연대 2대대가 밤새도록 북한군과 화력전을 전개했고 20일 새벽부터는 갑천을 넘어서려는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 북쪽의 F중대는 북한군의 압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갑천변의 주진지에서 물러나 189고지 부근에 저지진지를 구축했으나 오전 6시를 전후해서는 이마저도 지켜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유등천 동쪽에 위치한 대대지휘소 에서는 대대원 한 명이 시내 쪽에서 달려와 적 전차 세대가 시내 입구에 도로 분기점에서 길을 막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사실 북한군 전차세대는 공병중대와 수색중대의 3.5인치 로켓포반에 의해 이미 격파된 전차였지만 그러한 상황을 몰랐던 보고자는 멀리서 전차의 형태만 보고 오판했던 것이었습니다. 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은 크게 놀랍고 비로소 후방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포급마저 들리기도 하여 보고에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우선 지휘소 남쪽의 93고지에 예비대로 대기 중인 지중대에 1개 소대를 차출하여 후방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중대장 바스체츠 대위는 2소대에 3.5인치 로켓포 1개반을 증원시킨 다음 도로 분기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허버트 소위의 2소대가 도로 분기점에 도착하니 수색중대의 리틀 소위가 이끄는 1개 분대가 3.5인치 로켓포 두문으로 지키고 있어 그들과 합세하여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은 도로 차단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할 수 없었고 얼마 후에는 허버트 소위의 소대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착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철수하고 있던 34연대 일대대 병력의 선두 제대가 대대지휘소 에 도착했는데 그 대대로부터 붕괴된 전투 상황을 듣고 대대의 후방도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대대의 북쪽에 배치되었던 F중대가 189고지에서 철수하여 대대지휘소로 집결했습니다. 대대장은 그들과 함께 대대지휘소 부근에 급현 진지를 마련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연대와의 연락을 모색했습니다. 연대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도록 오리무중인 상황이 계속되자 대대참모들은 후방 통로가 차단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대대작전보좌관 몬테스클라로스 대위가 나서서 자신이 후방도로를 정찰하여 시내의 연대본부와 연결을 시도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몬테스클라로스 대위가 출발하고 얼마 뒤 몬테스클라로스 대위와도 통신이 두절되자 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은 후방도로가 차단되었음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굳히고 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맥그레일 중령은 그때까지 방어진지를 지키고 있는 이중대장 린지 중위를 무선으로 호출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대 지휘소를 보문산 정상 북서쪽 1.5km 지점에 200고지 능선으로 옮길 예정이다. 중대는 즉시 현진지에서 철수하여 보문산으로 집결하라. 명령이 발신된 뒤로 무전기의 고장이 일어나 이중대와는 더 이상 교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연대 이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은 정후 무렵에 F중대와 함께 지휘소를 남쪽의 보문산 북쪽 기슭으로 옮기고 정보장교 위갈 중위에게 연대지휘소로 가서 대대의 이동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장교 우즈대위에게는 대대 예비인 지중대로 가서 철수명령을 하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대장은 대대본부요원과 F중대원을 이끌고 앞서간 34연대 일대대와 합류하고자 보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남쪽에 배치되었던 린지 중위의 이중대는 북한군과의 큰 전투가 없는 가운데 한나절을 보내다가 대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오후 1시 전후에 진지를 이탈하여 대대지휘소를 찾아 보문산 북쪽 산기슬 이동했으나 대대지휘소가 이미 산정상으로 이동한 뒤여서 합류하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작전보좌관 몬테스클라로스 대위를 만나게 되어 그와 함께 정상으로 올라가 대대본부와 합류했습니다. 몬테스클라로스 대위는 7월 20일 오전에 연대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후방의 도로가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시내방향의 도로 분기점에 도착했을 때 앞서간 지중대 이소대장 허버트 소위가 경계임무를 맡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내까지의 도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내에 있는 연대지휘소로 가서 대대에 전함을 보고했습니다. 연대로부터 명령을 받은 몬테스클라로스 대위는 급히 대대지휘소로 되돌아갔으나 그곳에는 어떤 민간인 한 사람만 죽어넘어져 있을 뿐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대지휘소가 이미 남쪽의 보문산으로 이동한 뒤 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중대 진지를 확인했으나 병력이 모두 철수하고 아무도 없자 차를 돌려 시내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대대 이동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기 위해 연대본부를 찾아가던 대대정보장규 위갈 중위를 만나 대대지휘소의 이동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버리고 도보로 산정상을 향해 이동했으나 대대지휘소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시내를 향해 능선을 내려가다가 때마침 그곳으로 철수 중이던 이중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몬테스클라로스 대위는 이중대와 함께 산을 내려가 시내로 들어가기로 했으나 이미 눈 아래로 굽어보이는 도로가에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종대를 지어 시내 쪽으로 이동 중이고 멀리 도로 분기점 부근에는 전차 한 대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발길을 돌려 보문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대대장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대 예비대인 지중대는 이소대를 도로 분기점으로 출동시킨 이후 별다른 전투가 없는 가운데 60밀리 박격포로 전방중대를 지원하면서 93고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난 직후 달려온 대대 작전장교 우즈대위로부터 철수 명령을 하달받고 오후 1시 무렵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바스체츠 대위는 일소대를 선두로 하여 화기소대 3소대 순으로 철수하도록 했으나 그때까지 60밀리 박격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던 화기소대장이 중대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소대 박격포 포탄이 아직 남았으니 이를 모두 사용한 뒤에 뒤따르겠습니다. 3소대와 철수 순서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에 중대는 1소대와 3소대를 먼저 남쪽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화기소대는 그곳에서 박격포 사격을 계속하다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소대장과 18명의 소대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논산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오후 1시부로 19연대 2대대 병력이 전부 철수함으로써 북한군에게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대전시가지 전투는 보병을 탑승시킨 북한군 전차가 7월 20일 오전 4시에 유성 방면에서 미 34연대 1대대를 돌파하여 시내로 진입함으로써 갑천방어선 전투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들은 오전 10시에 대전비행장을 점령한 후 대전시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실시하지 않고 포격을 가하면서 전차로 교란작전만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후방 침투 부대가 미군의 철수로를 완전하게 차단할 때까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공격을 늦춘 것이었습니다. 1950년 7월 19일 대전 시내의 34연대 지휘소로 이동한 미 24 사단장 딘 소장은 부관인 클라크 중위 육군본부 연락장교 김종면 대령 등과 함께 밤을 세우다가 7월 20일 오전 5시 30분에 연대 지휘소 주변에서 울려퍼지는 요란한 총성을 듣고 전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성 방면에 배치된 34연대 1대대는 진지를 확보 중이고 논산방면의 19연대 2대대도 정면에서 약간의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전날 밤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34연대장 뷰챔프 대령으로부터 도로분기점까지 접근한 북한군의 전차를 격파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것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닌 딘 소장은 날이 어두워지면 연대를 대전에서 철수시키라고 명령하고 영동의 사단지휘소에도 유선통신으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선 상황이 혼미한 가운데 34연대 1대대가 철수하고 없는 유성 대전간 도로를 따라 북한군 전차 3대가 보병들을 탑승시키고 오전 6시 30분에 대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북한군 보병들은 전차에서 내려 골목과 건물 속으로 숨어들어 저격을 하면서 하루종일 시내를 교란했고 북한군 전차는 닥치는 대로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보급을 위해 시가지에서 되돌아 나가다가 34연대의 취사장과 수송대가 함께 자리잡은 근무중대 지역을 습격했습니다. 그곳에는 19연대 2대대의 취사차량도 같이 있었고 2대대 군수장교인 나시 소희를 비롯해 150여 명의 병력도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군 전차 2대가 한꺼번에 들이닥쳐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게 되자 한쪽에서는 탄약차량이 폭발하고 한쪽에서는 취사차량이 불타오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3.5인치 로켓포가 있었으나 당황하여 아무도 로켓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그 지역을 휘저어놓은 북한군 전차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다음에 어떤 병사가 3.5인치 로켓포를 찾아들고 전차를 따라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군 전차는 다시 의무중대 본부 앞에 이르러 부상병을 실은 두 대의 지프에 폭역을 가해 부상병들을 모두 살해하고 이 와중에 부상을 입고 길바닥에 쓰러진 생존자들을 깔아뭉개면서 지나갔습니다. 그곳까지 쫓아간 수색중대 병사 두 명이 3.5인치 로켓포를 연달아 발사하여 한발은 첫 번째 전차의 측면을 명중시키고 또 한발은 두 번째 전차의 철갑을 관통했으며 뒤이어 나타난 세 번째 전차에 대해서는 포탑을 명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전차는 약간 멈칫하면서 서는 듯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가 대전역 광장에 이르러 그 일대에 산재된 장비와 보급품의 사격을 가하다가 그곳에서 무한궤도가 끊어져 정지했고 전차에서 기어나오던 북한군 전차병은 즉시 사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화염에 휩싸였고 세 번째는 포탑을 덜렁거리면서 간신히 그곳을 피해 달아났으나 얼마 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색중대 로켓포반의 와킨스 하사와 라우 일병은 북한군 전차 두 대를 격파하고 한 대를 반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무렵 연대지휘소에 있던 사단장 딘 소장이 전차 소음을 듣고 확인해보니 북한군 전차 한 대가 연대지휘소 바로 앞에 도로를 지나 비행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그곳에 있는 2.36인치 로켓포 사수 한 명을 이끌고 북한 클라크 중위와 함께 지프로 북한군 전차를 뒤쫓아 갔으나 그 전차는 도로 분기점을 지나 비행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딘 소장이 도로 분기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19연대 이대대 지중대 이소대장 허버트 소위 일행이 막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후방에서 했습니다. 딘 소장은 이소대에 계속 그곳을 경계하도록 하고 자신은 비행장 쪽으로 전진하다가 화염에 휩싸인 미군의 탄약차 뒤에 있는 북한군 전차 두 대를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한 다음 로켓포 사수에게 사격하도록 했으나 로켓포 사수가 조준을 잘못한 탓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단장 일행이 휴대한 로켓포 탄이 한 발뿐 이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를 이탈했고 사단장이 시도한 첫 번째 대전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정우 무렵 북한군 전차 한 대가 다시 시내로 돌입했으나 이는 3전투공병대대 C중대의 3.5인치 로켓포반에 의해 격파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 또 다른 북한군 전차 한 대가 시내로 돌입하여 연대지휘소 앞을 태연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딘 소장이 이번에는 공병중대의 3.5인치 로켓포반을 이끌고 뒤쫓아갔습니다. 사단장은 로켓포 사수와 탄약수 그리고 두 명의 소총수를 거느리고 북한군의 저격탄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지프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면서 1시간 가까이 추적한 끝에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그 전차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딘 소장은 로켓포 사격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부관 클라크 중위에게 대전차 공격용 화염수류탄을 준비하여 건물 모서리에 대기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사수와 탄약수를 이끌고 주변 상점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 사격 지시를 했습니다. 3.5인치 로켓포 사수가 첫발을 발사하니 집이 무너지는 듯한 후폭풍과 함께 날아간 포탄이 북한군 전차의 포탑과 동체 연결 부위를 관통했습니다. 이어 사단장이 두 발을 연달아 덧쏘게 하여 그 전차를 완전하게 파괴했습니다. 북한군은 시가지에서 보병의 어무없이 전차 단독으로 위세를 부리다가 이날 중으로 모두 10대가 격파되었는데 그 가운데 8대는 3.5인치 로켓포 2대는 야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장이 직접 진두에 나서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날 낮에 시가지로 돌입한 전차를 모두 파괴하여 대전시가지는 그런대로 평온을 되찾게 되었으나 중유지역에 출몰하여 소총을 난사하면서 대전시내를 교란시켰습니다. 미 오공군 예아 전투기들도 대전전투에서 북한군 전차 10여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7월 20일 아침 북한군 전차 15대가 유성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공격하여 그 중 5대를 대전시가지에 도착하기 전에 격파했습니다. 미 공군은 대전에서 적어도 15대 이상의 전차를 격파했으며 이날 포로가 된 북한군 전차 승무원들은 미군 항공기가 대전 북쪽에서 또 다른 전차들을 격파시켰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20일 오후 2시에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고 연대지휘소로 복귀하여 34연대장 뷰챔프 대령과 함께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전투상황을 검토했는데 그때까지도 갑천방어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들이 34연대 A중대와 19연대 F중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은폐하여 더 이상의 공격징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판한 것입니다. 딘 소장은 34연대 예비대인 3대대가 연대장 뷰챔프 대령이 하달한 일대대에 대한 증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오전 9시 30분에 지프차를 타고 지휘소를 떠난 3대대장 렌트론 소령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있었으나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전 11시 34연대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이 3대대 진지를 방문한 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L 중대장 스미스 대위를 대대장 대리로 지명하여 지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대장 렌트론 소령은 K중대의 증언 실패 상황을 밝혀졌습니다. 이 시각에 북한군들은 미 24사단을 포위 섬멸시키기 위해 대전 동쪽의 옥천방향 도로와 남쪽의 금산방향 도로를 차단할 때까지 정면에서의 공격을 유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단장 딘 소장은 전황이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전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34연대장 뷰첨프 대령에게 일몰후로 예정된 철수 시간을 앞당겨 주간철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전 시내 곳곳에 출몰하고 있는 북한군 저격병들의 교란 활동을 감안하여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4연대장 뷰첨프 대령은 즉시 작전과장 맥다니엘 소령에게 철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연대의 모든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각급부대에 철수준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명령서 세부를 작성해 통신이 두절된 전방대대로 전령을 파견했으나 이미 방어진지를 이탈한 34연대 1대대와 19연대 2대대에게는 전달하지 못했고 비행장 동쪽의 3대대만 오후 3시에 철수명령을 받고 병력을 진지해서 시내로 이동시켰습니다. 연대 작전과장 맥다니엘 소령이 세운 철수 계획은 대전 시내에 대한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전원 차량 이동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영동으로 철수하되 그 순서는 3대대 의무중대 연대지휘부 19연대 2대대 1대대 순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4연대 1대대와 19연대 2대대는 이미 방어진지에서 철수하여 보문산 기슬구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 계획대로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철수준비가 갖추어지는 동안 항공지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34연대 지휘소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전술항공 통제소로 이동했습니다. 전술항공 통제 조정관 힐러리 중위가 딘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상군으로부터 표적을 얻을 수 없고 공중의 항공기는 지상의 병력에 대한 피하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미 34연대 지휘소에서는 예하부대에 철수 명령을 하다라고 스스로 철수 준비를 위해 딘 소장은 한동안 전술항공 통제소에 머물면서 공중공격은 집결된 북한군의 전차와 포병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딘 소장은 이 무렵 정찰기로부터 20여대로 구성된 차량 종대가 금산에서 대전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딘 소장은 그 차량 종대가 금산에 나가 있는 사단 수색 중대가 시내로 복귀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공중공격을 실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에 알았지만 사단 수색 중대는 34연대장의 명령에 의해 이미 대전 시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금산 도로의 적점을 확인하기 위해 상소리 부근으로 출동했던 삼소대가 낮 동안 도로를 지키고 있다가 연대에 철수 명령을 받고 시내로 복귀했습니다. 34연대장 뷰첸프 대령은 이보다 앞서 정오 무렵에 포병 관측기로부터 대전 동쪽으로부터 동쪽이라는 데에서 대전 옥천간 도로를 연상했습니다. 따라서 21연대가 마달령 진지에서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 부대는 아군부대이니 포격을 가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1연대는 마달령 진지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또한 포병 관측기가 보고한 병력은 동쪽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금산 방향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북한군이었습니다. 7월 20일 대전에서는 착각과 오류의 연속으로 혼란 속을 헤매는 가운데 미 34연대는 점점 불행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머물고 있던 미 34연대 예하부대 및 지원부대들은 연대장 뷰챔프 대령의 철수 명령에 따라 오후 3시 30분부터 연대지휘소 부근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 24사단의 장비 철수를 업무하기 위해 영동을 출발한 미 1기병 사단 71전차대대 A중대 소속 M24 경전차 1개 소대 5대가 연대지휘소 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딘 소장은 지휘소 부근에 먼저 집결한 34연대 3대대 I중대 13포병 대대 B포대 63포병 대대 B포대 등으로 철수 선발대를 편성하여 전차소대의 업무하래 즉시 영동으로 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딘 소장은 오후 4시에 영동의 사단지휘소를 유선으로 호출하여 기관차를 대전역으로 올려보내 그곳에 대기중인 화차를 영동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대전역에는 10여대의 화차에 탄약과 보급품이 만제된 채 남아있었으나 그것을 끌고 갈 기관차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대전 시내에 함께 남아있던 사단 군수보좌관 하필드대위에게 기관차가 도착하는 즉시 보급품이 적재된 화차를 이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딘 소장은 연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대지휘소로 가서 연대장 뷰첨프 대령을 찾았으나 연대장은 오후 3시 30분에 혼자 지프차를 타고 지휘소를 떠났으며 이후로는 뷰첨프 대령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단장은 연대장이 통신이 두절된 일대대를 찾아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대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의 사단장은 일기병사단의 전차소대와 함께 먼저 떠난 선발대가 시내 동쪽 끝 부분에서 북한군의 사격을 받아 선두차량 두세대가 파괴되어 차량종대가 돈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딘 소장은 즉시 영동의 사단사령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차를 보내라. 대전시 동쪽 끝 부분에서 적이 도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충남도청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짙은 연기이고 들리는 것은 총성과 포성 뿐이었습니다.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깨달은 딘 소장은 다시 연대지휘소로 달려가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5시 30분 이었습니다. 미 34연대 3대대가 오후 4시에 시내로 철수하자 연대 작전과장 맥다니엘 소령은 3대대에 1개 중대를 투입해 용두동 부근의 구릉지대에 엄호진지를 구축하고 본대에 철수를 엄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대장 대리 스미스 대위는 자신이 지휘하던 엘 중대를 직접 이끌고 도로 분기점 부근에 엄호진지를 편성하여 본대에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이에 앞서 논산과 유성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분기점을 지키고 있던 19연대 2대대 지중대 2소대는 논산 방향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인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하고 도로 분기점에서 남동쪽으로 800미터 떨어진 작은 구름으로 이동하여 참호를 파면서 급히 방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은 분기점 남쪽에 이르러 공격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고 소대 진지 동쪽 후방에는 11포병 대대의 155밀리 곡사포 1개 포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대장 허버트 소희는 즉시 포대로 달려가서 당면한 전황을 알리고 지원 사격을 요청했으나 포대장은 북동쪽의 보은 방향 도로와 북쪽의 청주 방향 도로 그리고 북서쪽의 경부 국도 등 3개 방향으로만 포구를 지향하고 있어서 남서쪽 논산 방향으로는 사격을 할 수 없으며 대대 작전 장교 지시가 없는 한 사격 방향 변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소희는 야전전화로 대대 작전 장교 와 직접 통화하여 승인을 얻고자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먼저 박격포로 포대와 소대 진지에 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허버트 소희는 연대지휘소 전령을 급파해 상황을 연대 2대대 정보장교 위갈중위가 달려와 포대가 철수할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라는 연대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소대는 이때부터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투 상황을 연대지휘소에서 지켜본 딘 소장은 이 소대를 맥크레일 중령이 지휘하는 19연대 2대대의 주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안도에 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버트 소위의 이 소대가 용전분투하여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한동안 지연시켰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후방의 포대가 폭역에만 집중할 뿐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과부적으로 인해 북한군의 공세를 더 이상 저지할 수 없게 된 이 소대가 먼저 진지에서 이탈하면서 포대의 철수를 재촉했습니다. 이 소대가 진지에서 이탈하자 북한군은 재빨리 그곳을 점령해 시가지를 향해 박격포를 쏘면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포대를 공격했고 곧 포대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사단장 딘 소장은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에게 명령했습니다. 와들링턴 중령은 연대 작전과장 맥다니엘 소령에게 역습 부대를 편성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역습 부대를 급현한 맥다니엘 소령은 역습을 지휘하여 진지를 탈취한 다음에 포차로 포를 견인하고 일부 병력을 구출했습니다. 맥다니엘 소령은 이 전공으로 인해 훗날 은성무 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7월 20일 오후 4시 미 34연대 3대대 엘중대가 마지막 어무부대로 남아 북한군에 신의 진입을 저지하는 동안에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한 병력은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의 지휘하에 철수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34연대의 철수로인 옥천방향 도로에 대한 차단기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오후 3시 30분에 연대지휘소를 떠난 후 소식이 끊겼던 미 34연대장 뷰첸프 대령 이었습니다. 뷰첸프 대령은 철수부대 선발대가 미 3시 30분에 철수로인 옥천방향의 도로 상황을 정찰하고자 지프차를 타고 대전 시내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4단 수색중대와 경전차 4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차들로 하여금 옥천과 금산으로 갈라지는 도로 분기점을 경계하도록 조치하고 지휘소로 복귀하다가 뒤돌아보니 그들은 그가 지정한 위치를 떠나 옥천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뷰첸프 대령은 차를 돌려 그 전차를 뒤쫓아갔는데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1.5km 지점인 파남동 부근에 이르러서야 전차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전차들을 시내방향으로 되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북한군의 소총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뷰첸프 대령이 도로 북쪽의 구릉에 올라가 적정을 살펴보니 도로의 남쪽 구릉지대에 북한군 일부가 숨어들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것과 멀리 남쪽 금산방향에서 가우동 마을을 지나 북상 중인 큰 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연대의 철수로 인 대전 옥천 간 도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차를 이끌고 북동 쪽에 세천 터널로 달려갔습니다. 이 터널이 연대 철수 작전의 핵심 요충지가 될 1.5m 길이의 증약터널과 증약터널 서쪽 1.3km 지점의 500m 길이의 세천터널 등 두 개의 철도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국도는 터널 위의 고개에서 협곡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모두 도로를 차단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증약터널은 21연대가 부근의 진지를 구축하고 도로와 터널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뷰첨프대령은 남은 한 곳인 세천터널을 확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뷰첨프대령이 세천터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공병폭파반이 터널을 폭파하기 위해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파반에게 곧 연대의 철수가 시작될 것이니 그곳을 통과할 때까지 폭파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마침 고개를 지나가던 M16 대공포차 두 대를 세워서 전차와 함께 도로와 터널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세천터널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보병병력을 찾고자 했으나 그가 도로와 터널을 왕래하는 동안에 철수부대의 선발대인 연대의 아이중대와 포병부대 일부가 좁은 도로를 지나 그대로 옥천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철수본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보병병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뷰첨프대령은 가까워진 북한군의 사격소리를 들으면서 오후 4시 30분에 마달령 부근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21연대 일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증양리의 일대대 지휘소에서 일대대 병력 일부에 대한 전환 운용을 협의하고자 옥천의 21연대 본부를 긴급 호출했는데 마침 그곳에 와있던 부사단장 맨노어 준장과 교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맨노어 준장이 그를 옥천으로 불러 대전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는 다시 옥천으로 달려가서 대전에서의 철수 상황과 도로 차단의 스티븐스 대령은 비로소 34연대가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알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노어 준장과 스티븐스 대령은 마달령의 21연대 일대대를 전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총각을 다투는 세천터널 확보에 나설 형편이 못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뷰챔프 대령은 21연대로부터 경전차 일개 소대를 지원받아 그곳에 먼저 집결해 있던 34연대 3대대 아이중대원 60명과 함께 세천터널로 되돌아가 자신이 직접 그 지역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뷰챔프 대령이 아이중대원을 이끌고 세천터널로 급히 달려갔으나 이미 그곳에 있던 공병폭 파반원 모두가 북한군에게 사살되어 차체가 길을 덮고 있었고 전차와 대공포차는 북한군 화력을 피해 동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북한군 침투부대가 연대장보다 한걸음 먼저 터널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에 연대장은 아이중대를 지휘하여 터널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어느새 박격포 진지까지 구축한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터널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34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2시간 가까이 북한군과 접전을 벌이면서 터널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으나 아이중대원의 탄약이 모두 소모되어 하는 수 없이 마달령의 진지로 뷰챔프 대령의 노력은 무의로 끝났고 이러한 그의 행적을 대전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동의 미 24사단 지휘소에서는 오후 4시에 내려진 사단장 딘 소장의 명령에 따라 대전역에 있는 보급품을 적재한 화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가까운 이원역에 있는 기관차 한 대에 기관사 3명과 열차 후송병 30여 명을 탑승시켜 대전역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기관차가 탄수차를 앞세운 역진 형태로 오후 4시 30분에 세천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기관차가 터널 속에서 서쪽으로 머리를 내밀자 남쪽 능선의 북한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급수조가 파열되었습니다. 기관차는 비처럼 쏟아지는 북한군의 화망을 돌파하고 대전역에 도착했지만 급수조 파열로 수압이 저하되어 화차를 견인할 추진력을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세천터널 남서쪽 1.5km 지점인 삼정리 부근부터 터널에 이르기까지 대동천 계곡을 따라 부설된 철로의 좌우 능선을 점령한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적인 사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탄수차에 탄 호송병이 응사했으나 사상자만 속출하게 되었고 기관차가 1.5km나 되는 북한군의 차단선을 돌파하여 터널을 빠져나가는 동안 김재현 기관사가 사망하고 현재형 기관사가 부상을 당했으며 마지막 남은 황나무 기관사가 혼자서 간신히 기관차를 운행하여 옥천역으로 귀환했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호송병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의 명령에 따라 대전역에서 이 기관차를 기다린 사단 군수보좌관 핫필드대위는 기관차가 빈차로 되돌아가게 된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했고 딘 소장은 오후 5시에 다시 영동의 지휘소를 불러 다른 기관차를 대전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핫필드대위는 계속 대전역에 남아 기관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북한군의 위에 그곳에서 전사했으며 보급품을 실은 화차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대전역에 남아있던 보급품은 다음날 공중폭격으로 폭파했습니다. 미 34연대가 시내에서 철수종대를 편성하고 있던 오후 5시에는 이미 북한군이 세천터널 부근에 견고한 차단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미 34연대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은 북한군의 세천터널 확보 움직임은 전혀 모른 채 마지막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휘소 앞 도로에서 차량종대를 편성하던 중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집결지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군의 폭격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서쪽의 도로 분기점 부근에 어무진지를 구축한 L중대로부터 큰 규모의 적들이 비행장 쪽에서 시가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사단장 딘 소장은 철수본대의 출발을 재촉하는 한편 L중대장 스미스 대위에게 본대가 철수를 시작한 후 45분 동안 북한군의 이동을 지연시킨 다음에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딘 소장은 부관 클라크 중위를 대동하고 호위 차량 한 대를 앞세워 오후 5시 55분에 연대 지휘소를 출발했으며 뒤이어 철수본대가 오후 6시에 출발했습니다.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은 철수본대를 2개 제대로 편성하여 각각 병사 5명을 탑승시킨 두 대의 지프차로 철수 종대를 선도하게 했습니다. 이때 자신은 선두제대를 맡고 연대 작전과장 맥다니엘 소령은 후위 제대를 맡아 뒤따르게 했습니다. 와들링턴 중령은 철수 종대의 선두에서 화염이 소용돌이 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탄약차가 도로의 전신주와 충돌하여 거리를 불바다로 만들면서 길을 막자 철수본대의 이동로를 최초 계획에서 변경했습니다. 이때 거리의 곳곳에서 북한군이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고 있어 선두지프차는 북한군 화력을 제압하여 통로를 개척하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그 선두차가 길을 잘못 들게 됨으로써 대전역 남동쪽에 어느 막다른 골목을 거쳐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들링턴 중령의 선두제대와 맥다니엘 소령의 후위제대 차량 50여대는 그곳에서 길이 막혀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대전역을 점령한 북한군들이 그곳에 화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철수부대는 하는 수 없이 차량을 버리고 120여 명의 병력만 동쪽 126고지로 올라가 남동쪽 방향으로 산길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흩어져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 다음 날 아침에 미군 방어지역으로 도착했고 일부 병력은 7월 22일에 도착했으나 일부는 실종되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미 34연대 작전과장 맥다니엘 소령도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 19연대 2대대 화기중대인 H중대가 선도하는 제대는 대전역 광장에서 금산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따라 내려가다가 옥천 방향 분기점에서 동쪽으로 꺾어 경부국도로 진입했습니다. 그러자 철로와 도로가 상하로 교차되는 세천터널 전방지점을 차단 중이던 북한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류탄을 던져 앞을 가로막고 박격포탄이 선두차량을 전복시켜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M이 반괴도 차량으로 파괴된 선두차량을 밀어제치고 전진을 계속하여 그곳을 돌파했으나 얼마 못가 운전병이 전사함으로써 도로상에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진로를 막게 되자 중대원들은 차에서 내려 논뚝을 타고 북한군과 사격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스지토 상사가 도로변에 60밀리 박격포를 설치하여 도로 남쪽의 북한군을 향해 포격을 시작했고 잠시 뒤에는 81밀리 박격포로 30여발의 연막탄을 발사하여 북한군의 시야를 가린 다음에 다른 반괴도차로 길을 열게 하여 부대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천터널 부근의 차단선에서 다시 한번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부대의 일부만 간신히 옥천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미처 따르지 못한 일부는 차량을 소각하고 병력만 도로 북쪽의 능선으로 기어올라 각각 철수로를 찾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제대가 도로상에 불타고 있는 차량들을 밀어제치면서 세천터널 부근에 북한군 차단선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또 한번 북한군의 집중사격으로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사생결단으로 차단선을 돌파한 몇 대의 대부분 그곳에 유기되고 병력만 사방으로 분산되어 제각기 이동했습니다. 3전투 공병대대 C중대에 리비 중사는 트럭을 타고 철수하던 중 차량 종대가 북한군 포화에 주저앉자 차에서 뛰어내린 다음 배수구에 엄폐한 채 달려드는 북한군과 싸우면서 부상을 입은 전우를 돌보았습니다. 마침 M5포차가 지나가자 이를 세워 부상병과 함께 타고는 달리는 차에서 기관단총으로 도로가에 북한군을 제압했습니다. 도중에 부상병이 눈에 띄면 차를 세워 부상병을 수용했기 때문에 포차가 부상병으로 가득했습니다. 리비 중사는 부상병의 운명이 운전병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으로 북한군의 총탄이 날아오는 쪽에서 운전병의 방패가 되어 총탄을 맞으면서 운전병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포차는 차단선을 돌파하고 무사히 옥천에 도착했으나 리비 중사는 무수히 많은 총탄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살신 성인한 리비 중사에게는 미군 최고훈장인 명예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 철수대열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군 연락장교 김종면 대령은 딘 소장의 지시로 7월 20일 오후 6시쯤 19연대 철수병력 과 함께 대전 시내를 빠져나가 옥천 방면 도로에 들어섰다가 북한군의 매북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부근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헤맨 끝에 도중에 만난 병사 10여 명 과 함께 21일 새벽에 옥천에 도착했습니다. 미 24 사단장 딘 소장은 옥천을 거쳐 영동의 사단지휘소로 이동하기 위해 7월 20일 오후 5시 55분에 호위 차량과 함께 대전을 출발했습니다. 이동 중 앞서가던 호위 차량이 옥천 방향 도로 입구를 지나쳐 곧장 남쪽에 금산방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장 일행은 그 분기점을 지나치는 즉시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북한군의 사격이 집중되고 있어 달리는 지프차를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산방향으로 계속 남하하다가 옥천 방향으로 접어들기로 하고 도로를 따라 계속 남하 했는데 이것이 운명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 일행이 옥천 방향 도로 분기점에서 5km를 남하하여 남원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먼저 지나가다가 북한군의 습격을 받고 파괴된 차량과 부상 병 몇 명을 발견하고 금산방향 도로가 북한군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단장 딘 소장은 부상 병을 그의 전용차와 호위 차량에 실어 부관 클라크 중위로 하여금 앞서 떠나도록 하고 자신은 남아있는 병력을 수습하여 때마침 그곳까지 내려온 반괴도 포차 한 대에 나머지 병력을 태운 후 클라크 중위 일행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들이 1.5km를 더 남하해 도로의 굴곡부에 이르렀을 때 기관총 진지까지 설치한 북한군의 차단선에 걸려 진출이 저지되었으며 이때 클라크 중위가 어깨에 총탄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딘 소장은 그곳의 병력 17명을 수습한 후 날이 어두워지면 서쪽으로 우회하여 활로를 찾기로 하고 어두워질 무렵 부상병을 부축하여 도로의 서쪽 고지로 올라갔습니다. 딘 소장은 고지의 정상에 이르러 부상병들을 응급 치료한 다음에 부관인 클라크 중위를 앞세워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던 중에 부상병들이 갈증을 호소하자 물을 구하려고 손수 수통을 들고 어둠 속을 더듬어 계곡으로 내려가다가 금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딘 소장이 클라크 중위가 인솔하는 철수부대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클라크 중위는 앞에서 길을 인도하다가 뒤늦게서야 사단장이 물을 구하기 위해 대여를 이탈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동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오전 3시가 넘도록 사단장이 돌아오지 않자 당황하여 사단장의 행방을 찾아 나섰으나 야간이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클라크 중위는 7월 21일 날이 밝은 후 부근의 숲속을 뒤지며 사단장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사단장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동쪽의 산길을 따라 이동하여 7월 23일 영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어깨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움직이기 어려웠던 데다 야간이라 클라크 중위 일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7월 21일부터 홀로 산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중에 19연대 이대대 이중대 테이버 중위를 만나 서로 의지하면서 길을 찾아 남아 하게 되었으나 금산 부근에서 북한군을 만나 급하게 피신하면서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테이버 중위는 8월 4일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고 압송되는 도중에 미군기의 폭격을 받고 크게 부상을 입은 데다 영양실조까지 겹쳐 북한의 포로수 용서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딘 소장은 그 뒤로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일위에 사는 박종구 등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1개월을 더 산속을 헤매다 천신만고 끝에 진안까지 남아있으나 그가 도움을 청했던 한두기의 밀고로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운산리에서 북한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날이 8월 25일로 대전을 떠난지 3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군 점령지역을 돌파하려던 딘 소장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 기간 낯선 땅에서 북한군에게 쫓기면서 언어마저 통하지 않아 음식을 얻기도 어려웠고 음식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식성에 맞지 않았던 까닭게 36일 동안 거의 물로 연명했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의지는 당초 86kg 이던 그의 체중이 북한군에게 붙잡힐 당시에 58kg 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50년 10월 하순 미군이 북진하여 평양 부근에서 포로로 잡은 한 북한군 병사의 진술에 의해 딘 소장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사 여부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생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딘 소장 은 3년 여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953년 9월 4일 에 판문점 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1951년 2월 16일 미국 정부는 딘 소장 에게 미국 최고 훈장 인 명예 훈장을 수여 했습니다. 딘 소장을 밀고 한 한두 균은 1953년 9월 경찰에 체포되어 1954년 9월 23일 불법 체포제로 5년 징역형 을 선고받아 서대문 교도소 에서 복역하다가 전향 좌익수로 감형되어 1957년 5월 21일 에 출소 했습니다. 대전 전투는 7월 20일 일몰과 함께 미 34연대 패배로 막을 내렸고 각 부대는 소부대 및 개인별로 살길을 찾아 산길을 헤매다가 후방에 미군부대로 합류했습니다. 미 34연대 일대대는 보문산으로 우회하여 대전으로 철수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수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북쪽의 93고지로 부터 철수한 19연대 지중대와 합세하여 400여 명으로 증강되었습니다. 이들은 옥천 방향 도로가 북한군에게 차단당했을 것으로 보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금산 전주를 거쳐 열차편으로 7월 23일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남원에서 신태영 소장이 지휘하는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의 철수 명력과 함께 7월 25일 여수로 이동하여 여수에서 해군 YMS 504 51이 두 척의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뒤 대구로 집결했습니다. 미 19연대 이대대는 보문산에서 금산으로 남하했다가 산길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7월 21일 영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19연대 이대대장 맥크레일 중령 34연대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 몬테스클라로스 대위 및 슬랙 대위 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연대장 와들링턴 중령 이 지휘한 미 34연대 본대는 대전시의 동쪽 끝에서 흩어져 산길로 옥천을 거쳐 7월 22일 아침 영동에 도착했고 곧 대구로 이동해 부대를 수습했습니다. 옥천 방향 도로로 들어섰던 병력들은 몇 명만 북한군 차단선을 돌파했을 뿐 대부분은 파남동 부근과 세천터널에서 북한군의 사격을 받고 분산되어 밤길을 더듬어 옥천과 영동을 향해 탈출했는데 탈출행렬은 7월 23일 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본대의 철수를 엄호한 34연대 L중대는 본대가 모두 떠난 뒤 접적을 끊고 차량으로 본대를 뒤따랐는데 시내의 도처에서 화력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앞서 차단장 일행이 맞닥뜨렸던 북한군 도로차단선 부근에서 그곳에 유기된 차량과 장비 50여 명의 부상병을 포함한 150여 명의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L중대장 스미스 대위는 견인차 한 대와 2.5톤 트럭 두 대 지프차 네 대의 병력을 분승시킨 후 차단선을 강행 돌파했습니다. 이때 사단장 일행은 그곳을 막 떠나 도로 서쪽 고지의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L중대장 스미스 대위가 지휘하는 병력은 그 차단선을 돌파한 뒤로는 별다른 접촉 없이 금상과 안의를 거쳐 진주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부산의 병원열차를 불러 그 열차로 부산을 경유하여 대구로 집결했습니다. 미 34연대장 뷰첨프 대령은 세천터널 부근의 도로차단 지점 개통을 시도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옥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마달령의 21연대 일대대는 북한군 차단선과 불과 2km 남짓한 거리에서 그 진지만을 지켜 철수로 개통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21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은 밤이 깊도록 사단장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사단장 맨노어 준장에게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적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마달령 진지마저 포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마달령 진지를 고수하기보다는 그 진지에서 철수하여 지연전을 벌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사단장 맨노어 준장은 철수를 승인하고 철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스티븐스 대령에게 위임한 후 자정 무렵 영동의 사단지휘소로 돌아갔습니다. 마달령의 21연대 일대대는 7월 21일 아침에 방어진지에서 철수했습니다. 미 24사단은 195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대전전투에서 투입한 총병력 3933명 가운데 48명이 전사하고 22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단장 딘 소장을 비롯한 874명이 실종되는 등 총 1150명이 손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3개 보병대대의 손실을 보면 34연대 일대대는 712명 중 203명 을 34연대 3대대는 666명 중 256명 그리고 19연대 2대대는 713명 중 211명 을 잃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가운데 철수어모를 맡았던 34연대 L중대의 경우 153명 가운데 107명 을 잃었고 공병시 중대는 161명 중에서 85명 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의 65%를 상실했으며 11포병대대 A4대는 155mm 곡사포를 모두 잃었습니다. 대전에서 무사히 탈출한 부대는 옥천방향 도로에 북한군의 차단선이 형성되기 전에 선발대로 빠져나간 34연대 I중대와 13포병대대 B4대 63포병대대 B4대 뿐이었습니다. 미 24사단이 대전전투에서 거둔 전과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뒷날 사로잡힌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군 보병에게는 그다지 큰 타격을 가하지 못한 반면 전차를 비롯한 북한군 중장비에는 다소의 출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포로는 76mm 곡사포 15문과 120mm 박격포 6문 T-34파로 전차 15대가 파괴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 24사단이 7월 20일 오후 6시에 철수한 후 미 24사단이 이날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부 남아서 저항하는 미군 및 국군 병력들을 모두 제거하고 대전시가지 점령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대전전투의 공헌부대로 판단한 서울 제3보병사단 서울 제4보병사단과 동사단의 18연대 그리고 서울 제105전차사단과 공군 제1추격기연대의 친위부대라는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여 그들의 사기를 고무시켰습니다. 사사단 예하 18연대에 별도의 칭호를 붙여준 것은 그 연대가 대전 남쪽으로 우회하여 후방을 차단함으로써 대전을 포위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성이 7월 16일에 이미 금강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에야 대전을 점령함으로써 차일이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군 전선사령부에 호된 질책을 가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북한군 1군단이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지 않고 너무 조심성을 나타내 보인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은 7월 22일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북한군 3사단과 배구 전차사단의 일부만 경부 국도를 따라 배구를 목표로 공격하고 북한군 4사단은 대전에서 금산 안의를 거쳐 진주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 21연대장 스티븐스 대령이 우려한 바대로 7월 21일 날이 박자 일개연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세천터널 부근에서 동쪽으로 마달령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이에 21연대 일대대는 연대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즉시 공병대로 하여금 증략터널을 폭파하도록 한 다음에 52포병대대의 엄호하에 진지에서 이탈하여 옥천으로 철수했다가 오전 11시에 다시 영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에 영동 북서쪽 6.5km 지점에서 국도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양정교를 건넌 후에 그 교량을 마지막으로 폭파하고 강의 동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2일 정오 무렵 미 8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대대 진지를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에 인계하고 영동에 집결했습니다. 미 24사단은 영동에서 수습된 8,660명을 김천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여 부대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딘 소장의 실종이 확실해지자 사단이 대구에 집결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7월 22일부로 일본 도쿄에 있던 처치 소장을 신임 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미 24사단은 처치 소장의 지휘하에 그간의 상처를 싣고 부대정비에 임하게 되었지만 급변하는 전쟁 상황은 그러한 재편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정찰 결과 북한군 4사단이 대전에서 공격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금산 안일을 거쳐 진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7월 24일에 결손 보충도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인 미 24사단을 진주 방면으로 전환시켜 그 방면에 북한군 공격을 막도록 조치함에 따라 사단은 그날 야간에 진주로 급히 달려가 낙동강 서남부전선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초로 투입된 지상군인 미 24사단은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5일에 수행한 중미령전투를 시작으로 평택전투 천안전투 전의전투 조치원전투 공주전투 대평리전투 대전전투 수행한 후 7월 20일 대전에서 철수할 때까지 16일간 서부전선에서 기세가 한껏 오른 북한군을 상대로 고군분투 했습니다. 감소편제이기는 하나 병령 15,965명 4개 포병대대에 8개 포대 1개 경전차 중대에 M24 경전차 17대 차량 4,773대를 보유한 미 육군의 전투사단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6.25전쟁 초기 전투 과정을 파악하다 보면 국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병력이나 장비면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미 24사단이 중미령, 평택 천안, 공주, 대평리, 대전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 육군 공간사는 사단장 실종 연대장 1명 전사 및 1명 부상, 대대장 3명 전사 및 1명 실종에 2명 부상, 작전주임 2명 실종 등 7월 5일 오산 중미령 전투를 시작으로 7월 20일 대전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16일간 남북전쟁 이래로 고급 장교가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 24사단은 딘 소장이 최후방어선으로 생각했던 금강방어선에서 너무 쉽게 붕괴되었고 대전방어를 위한 갑천방어선에서도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미 24사단은 북한군과 대적한 각각의 전투에서 모두 패배하는 등 전술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패배였으나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 분석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16일간 지연시키며 후속부대인 미 1기병사단과 25사단의 전개시간을 확보했고 북한군에게도 큰 손실을 입혀 작전지속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미 24사단이 홀로 16일간 수행한 지연작전이 결국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24사단이 홀로 16일간 수행한 지연시키며